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뽑아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조국 펀드 운영사 대표 등 영장 기각. 어젯밤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조국 가족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와 관계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너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관련 사실관계가 이미 충분히 수집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범행 관여 정도 등을 따져봤을 때 굳이 구속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원 판단이고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다시 말해서 핵심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콰티라고 하는 업체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두 명은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죠.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튼 펀드 운영사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콰티. 그다음에 여기서 투자한 회사는 웰스 CNT. 그 내용을 조금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뭐 말씀하셔도 되고요. 사무펀드 운영사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콰티 이상훈 대표였는데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만.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바로 조 후보자 펀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가장 처음에 지적됐던 문제였는데 실제로는 10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에는 75억 정도라고 허위 신고했다.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고 이상훈 대표에 대한 혐의가 주요 혐의가 그거였죠. 이번에는 영장이 기각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두 회사 이름을 읽은 건 저는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만 하려고 그런 건데. 뭔데요? 이 회사 이름의 뜻을 아세요? 코링크. 코링크 모르겠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콰티. 웰스 CNT 그래서 요즘 회사 이름이 다 영어일까 싶어서. 좀 있어 보이죠.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하려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외부 병원에 입원한 이유입니다. 입원할 예정이죠? 아직은 안 했죠? 네. 16일인가?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구속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가 끝나면 서울 소재 민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예정입니다. 입원 사유는 왼쪽 어깨 수술입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하죠. 어깨 근처에 있는 데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팔을 들어올려도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는 잠잘 때 통증이 찾아오기도 해서 그동안 계속 아프다고 치료를 받아왔고 이번에 수술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두 번째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불허했었잖아요. 네. 지난 4월에 한 번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달 9일에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 사유는 목디스크 또 허리디스크 이런 대체로 근골격계 질환이 좀 있는데 그런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 말로는 칼로 베른 듯한 통증이 있다.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수감자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검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현장 조사도 합니다만 그때 이 수감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였죠. 아무튼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간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한국당 릴레이 삭발 이어지나 되겠습니다. 어제 많은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틀 전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요. 어제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머리를 완전히 밀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래도 머리카락을 조금 남겨둬서 약간 거뭇거뭇한데 박인숙 의원은 너무 완전히 하얗게 밀어버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성 국회의원의 삭발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좀 비중 있게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그래서 삭발 소식을 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분들이 삭발을 한 이유, 이건 정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는 표시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어에 치는 건 조국 화이팅 이렇게 외치셨네요. TV에 많이 나오던데. 삭발식에 참여한 분들이 좀 약간 당황하다 보니까 말이 좀 혼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삭발한 분 이름 외치면 화이팅 하는데 조국 나왔는데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조국 그러니까 화이팅. 사전에 입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릴레이 삭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실수에서 비롯한 측면이 있는데. 어제 박인숙 의원의 삭발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거든요. 그런데 마침 본청에서 나오던 황교안 대표가 나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가서 격려를 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오니까 기자들이 또 마이크를 들이 됐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면서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한 기자가 크게 릴레이 삭발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독려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응답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삭발 독려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전체의 맥락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릴레이 삭발 이어지나 이렇게 지금 제목을 짓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성진이라는 많은 언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부 언론은 지도부가 그럼 삭발 안 하나. 또 이런 기사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은근히 언론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게 되더라고요. 기사거리 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석이 오늘 찬 날인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또 뉴스를 추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세시고요.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밤이 지 Greno! 김종배의 시선. 김종배의 시선. 김종배 crit Cabo. 김종배 Bull. 김종배. 김종배의 시선. 감사합니다.